이 기준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기자회견 참석하셨죠. 질문은 했습니까? 열심히 손을 들었는데 기회는 얻지 못했습니다. 매체별로 1명씩 154명의 기자가 참석했고요. 70여 분간 20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의 제한은 없었지만 분야는 나눴는데요. 정치 분야 30여 분, 외교와 경제, 사회 분야를 각각 10여 분씩 질문했습니다. 다양한 국정 현안을 다루겠다는 취지였지만 국민적 관심이 쏠린 전국 현안에 대한 질문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하긴 우리는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번 기자회견, 어쨌든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는 달랐습니다. 모두 발언은 집무실에서 했습니다. 책상 앞에 놓인 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때 선물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뜻의 명패인데요. 윤 대통령은 연설 시작부터 유감을 표하면서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지난달 1일 51분간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역설했을 때의 어조를 떠올려보면 상당히 부드러워진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민생이라는 표현을 14번 썼고 성과보다는 앞으로 과제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기자회견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회견은 집무실에서 이동해서 브리핑룸에서 진행됐는데요. 인사와 함께 오랜만이니 질문을 충분히 받겠다면서 소통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가끔 머뭇거리는 질문도 있었지만 대체로 미소와 함께 답변했고 예정 시간이 10분 지났는데 더 질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자는 이 정도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도움만 더 하시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늘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표현보다 민심 그리고 그걸 반영한 질문에 공감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도와 형식은 달라진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답변 내용은 어땠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과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전 독회에서는 없었던 표현이라면서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이번 답변이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답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특검 추진은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면서 법리적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채혜병 특검법도 수사를 지켜본 이후 특검 가능성을 언급해 조건부 수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당장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기존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국정기조 변화 요구에 대해서도 민생에 대해 국민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는 있지만 일관성을 유지할 것도 있다면서 특정 사안에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야당이 아주 고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양평 땅 의혹까지 포함해서 재발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채혜병 특검을 거부하면 그 책임은 윤 대통령이 오롯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저출생 위기 대응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공감을 나타냈는데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이마저도 무산될 수 있습니다. 여론을 설득해서 야당을 움직이는 게 대통령 시대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기종 기자가 뉴스 주적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